아... 그 똥! 아이구 우리 냐 냐 똥 싸 냐 냐는 똥 싸는 것도 귀여워 줄이가 오영스 어쩜 이렇게 이쁠까 우리 냐 냐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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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겠어 그만해 똥을 못싸겠어 수치스럽다고 오양숙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어떠냐 오양숙 너도 수치스럽지? 여기 여기 어머 냐 냐야 화장실까지 따라온 거야? 내가 그렇게 좋아? 냐 오양숙 뭘 먹은 거야? 어휴 미쳤군 허허 화가 단단히 날 거다냐 미쳤군 어?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오양숙 씨 어이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냐 어휴 미쳤군 어휴 미쳤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